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짱 작전타임의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쉬어간 것이 조금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고 간밤에는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0월의 첫 거래일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2,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2.6% 오르면서 690선 오늘장 고점 터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가 있는데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간밤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영국이 감세안을 철회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기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2027년까지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뒤에 투자 의견 토론 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도 체크해보시죠. 네, 이제 배럴당 100달러가 임박했다.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펙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에 나설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감산에 합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WTI도 5%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머니맵을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이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4%에 가까운 상승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이고요. 3.6%의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리노공업, DB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강세 플레이를 연출하고 있고요. 2차전지 섹터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2차전지 섹터까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1.7%의 강세, 삼성 SDI도 1.2%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유주들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WTA가 5% 넘게 급등을 했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6%의 아주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SOIL, HD, 현대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강세 플레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하락하는 섹터도 있을 텐데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가 조금 부진합니다. 시장이 방어주 역할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CJ제일재당 1.3%의 약세, 오리온도 2.9%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금융주도 잠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이쪽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KB 금융 3% 가까운 강세, 하락 금융주지가 5% 넘어가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섹터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죠. 네, 다른 섹터가 다 좋은데 인터넷 섹터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바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이슈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중고 패션 플랫폼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쪽에 인수 금액이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역대 최고 금액의 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7%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다시 한 번 신저가를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머니맵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오늘장도 긴급 점검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포문은 우리 김선윤 의원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김선윤 의원의 머니차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선윤 의원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M10W 김선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뉴욕 증시가 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몇몇 종목들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적 불안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전기차 업종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잡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차트를 좀 보자면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강조드렸던 자리예요. 나스닥의 전저점 포인트 6월달 자리. 이 자리가 테스트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점 자리 자체를 깨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깨지 않고 어제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면서 바닥을 확인한 모습인데 지금 현재 선물 상황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에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뉴욕 증시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얼마나 빠르게 나올지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코스피 흐름으로 가서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볼게요. 자, 코스피의 현재 이게 일봉 차트인데 코스닥도 같이 봐드릴 건데요. 전저점 포인트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가 230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요.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코스닥 흐름으로 보자면 이 자리가 전저점 포인트 인식되는 구간인데 한 715포인트 정도 됩니다. 7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가에서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한 5% 정도의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에서 5% 정도요. 그럼 여기서 이번 주 한 주간 아마 내일도 시장이 좋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상승 흐름이 타면서 우선 1차적인 다시 한번 700포인트 회복이나 코스닥 기록하면서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서 좀 긍정적인 발언으로 바뀌는 흐름들을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킹달러의 흐름 자체도 조금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한번 이번 주는 전체적인 한 주간의 흐름은 상승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 주간 동안은 발빠르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빠르게 튀기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도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빠르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 흐름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지요. A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첫 종목으로는요. 다 올라요. 사실 추천드렸던 종목들 자체 전부 다 오릅니다. 많게는 5%, 6%, 7%, 8% 이런 종목도 많고요. 많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DBiTEC 우선 AS를 시작할 건데 수익률은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좋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4만 3천 원 정도에 추천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 그래서 마이너스 10%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기준으로요. 그런데 대형주 가운데서 지금 물적 분할 없어졌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악재가 해소됐어요. 모든 악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시장의 흐름에만 동조했을 뿐이지 더 이상의 악재 상황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치우고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이 바로 전 고점까지 친단 말이에요. 한 4만 6천 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DBiTEC은 더 이상의 물적 분할 없어요. 하더라도 인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올 거고요. 실적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너무나 싼 종목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AS 도와드릴게요. 셀트리온이 오늘 셀트리온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반등이 조금 없어요. 0.2% 하락 중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정도 상승 중입니다. 제가 종목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 추천을 하면서 셀트리온 그룹 두 중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응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추천하고 나서 약간의 밀림은 있었지만은 이 바닥 라인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해드렸고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라인 잡아드린 이 하단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흐름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 상승 나온다면 1차적인 고점 구간은 어디일까요? 저 고점, 이 바닥 포인트의 중단 라인까지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림은 우선은 볼 수가 있다. 20만 원 가까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분하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지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좋을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종목들이 다른 거 막 사려고 급하게 파시지 마세요. 조금만 상황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한 시장에서의 현 시장에서의 매도 전략은 옳지가 않습니다. 셀트리언 같은 경우는 오늘 못 간다고 다른 걸로 이동하시는 전략도 제가 볼 땐 옳지가 않습니다. 차분하게 보유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삼성물산입니다. 최근 종목도 A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라고 표현할게요.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3%대 상승이에요.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삼성그룹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연말 안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삼성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뭔가요? 이재용 회장의 타이틀로서 유삼성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써먹었었죠. 어떤 이제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삼성을 그림을 그려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삼성물산은 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강조, 강조 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 그림은 언제나 유지합니다. 종목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하단 자리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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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면 이 하단 자리까지는 회복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건 변화가 없어요. 11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할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안에 회복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삼성물산이 없다면, 대형주를 찾고 계셨다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반등이 나온 이후에 11만 5천 원 선에서의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11만 5천 원 가더라도 현재 가격대에서 수익률 8%가 안 됩니다. 큰 그림 아니에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가면서 그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계속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에요. 오늘 좀 반등이 나와요.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고 꽤 크죠. 한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나름 이 종목 꾸준하게 잘 가주다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어요. 시장에 얻어 터졌죠. 5월부터 터지고요. 이번에 또 반등 나온 듯 하다가 9월에 터졌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은 좀 나와주십니다. 적자 한 번도 없는 기업이고요. 실적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딴 거 안 보고 영업이 포인트는 보더라도요. 작년 1171억 영업이익에서 올해 반기 788억 매출도 상당히 뛰어가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한 40%에서 50%까지 성장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9월달 시장이 사실 너무나 힘들었죠. 참 어려웠습니다. 이 종목 배당이 크진 않지만 배당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실 배당 얘기 잠깐 드려보자면 시장에서 한 해를 지켜봤을 때 배당주를 사야 될 가장 좋은 시기를 조금 이르게 봤을 때 5월, 6월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6월 시장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올해는 트렌드가 바뀐 게 9월도 꺾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 10월달이 재미있게도 배당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월달이 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3분기 끝났다는 겁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쭉쭉 11월, 12월 발표를 하겠죠. 그거에 따라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서 계속 제가 원위 차트에 편입을 시켜놨어요. 물론 포트가 망가지긴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다시 반등이 시작합니다.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실적 주도들은 이번 3분기 때 그 어떤 종목들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요? 실적 불안 시장이니까. 경기 침체된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 주도들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관과 외인 입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시선은 밀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는 것도 매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흐름도 저는 예측을 해봐요. 이번 주 한 주간 시장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것 좀 돌파하는 포인트까지 한 번 보도록 하고 회복을 하면 빠르게 14만 원 돌파하면서 15만 원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조금 아쉽게 밀렀던 종목이에요. 필옵틱스. 참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 좋다라고 보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추천을 하고서 정말 많은 수익이 났었어요. 그리고 재추천을 하고 또 재추천을 했어요. 재추천하고 또 이제 고점으로 보면 아래 같은 수익이긴 한데 의미는 없어요. 발자국 움직이도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제 반등 포인트를 좀 그려가는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 상 장비도 그렇고 이 바닥에서의 쌍바닥 그림이 나왔어요. 아주 그냥 끝자락. 이렇게 보시면 좀 짧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전체 흐름에서의 바닥. 흐름에서의 바닥이세요. 이거, 이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피롭틱스는요. 실적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다 실적 기반이에요. 작년 매출 2300억 올해 반기 1500억 완전 다르죠? 영업입 보세요. 적자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회사가. 팡!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여기 바닥에 있는데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흐름을 타면. 그러면 이제 전고점까지 다시 한 번 가겠죠. 추천은 이전에 드렸어요. 이전에 드려서 좋은 수익이 났어요. 났다가 다시 한 번 잡아서 수익률이 작아 보이긴 하는 건데 다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롭틱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 프로 HN 프로 HN 볼 건데 이 종목은 현재 세 번째 먹고 있는 종목이에요. 잘 아시죠? 제 방송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 여기서 샀고 저희 여기까지 갔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하고 여기까지 갔어요.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봐서 사인을 드렸고 여기 자리에서 사고 여기쯤 있죠? 이때 이때 그리고 지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별로 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잘 나고 있어요.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성공한 종목이에요. 성공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보 등등 비롯해서 대기업과 비롯해서 이래저래 온실가스 관련된 저감 설비 계약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하반기 성장 포인트가 너무나 많아요. 탄소 배출권 이슈를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실적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주 이쁜 자리예요. 벌써 세 번째 먹고 있으니까 아직 근데 멀었다는 거죠. 이렇게 펼쳐버리면 종목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갈 길이 아주 멀었어요. 시장이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시장만 크게 빠지지 않고 그냥 횡보만 했더라도 지금 이렇게 가 있을 종목이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 상황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를 보여요. 지금 자리도 어찌 보면 너무나 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재 성공하고 있고요. 잘 올라간 다음에 수익 잘 실현하고 또 네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이전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너무나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갖고 나왔네요. 미래 컴퍼니입니다. 미래 컴퍼니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전 수익률로 한 40% 수익 났었나 그랬을 거예요.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는데 기회를 또 노리고 있었죠.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상황 보니까 어? 야 반등이 나오네. 자 근데 차트를 좀 크게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면 올해 6월달 바닥을 찍고서 라인이 잡혔어요. 이 라인이 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추 얼추 바닥에서 팡 팡 갖고 한 번 더 이 그림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9년 바닥이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9년 바닥 자 이렇게 보자면 2010 거의 뭐 한 4년 정도 이렇게 라인에서 바닥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큰 바닥 자리가 그죠? 이렇게 큰 바닥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가는데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 흐름을 보자면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매출 포인트 보세요. 이게 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 195 보이시죠? 195 실적 영업이익이 반기인데 이게 작년 영업이익 2020년 영업이익 2019년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올해 반기 영업이익이 195야. 한반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너무나 퍼펙트한 흐름이 나오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큰 하락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반등 포인트가 크게 나온다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이 근데 형 그 자리가 지금 딱 나와주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현재 제가 네모 하나 그려놨는데 이 갭을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봤자 2만 9천 원이에요. 이전에 그 높았던 자리들 비교해보자면 아직도 한참 바닥에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기술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자리가 바닥인식을 하고요. 여기를 그리고 1차 여기 고점이죠. 이 중단 라인까지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얼마 보이시나요? 한 2만 5천 원 보이네요.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뭔가요? 삼성과 LG의 흐름들 어떤 흐름을 보고 있나요? OLED에 집중 투자되는 게 이어진다. 하반기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우선은 대응해보시고 또 좋은 성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또 말씀을 좀 드려봤고 내일도 좋은 종목들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